안녕하세요 시승자 분들 지금 가자미 가자미를 지금 시매시키고 있습니다 가자미를 지금 시매시키고 있거든요 좀 더 살아있어 가지고 진흙이 많이 나오면 되요 진흙이 많이 나와요 가자미는 원래 도다리보다 진흙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가자미를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? 아 가자미와 도다리와 다릅니다. 가자미가 맛있을걸요 가자미가 더 맛있지요 가자미 식혜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가자미 식혜도 있잖아요 저도 가자미 식혜도 안 먹었습니다 일부 장만한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해를 떠면 되거든요 지금 3바리 장만했습니다 4바리 채 장만했습니다 지내기에 가자미는 지내기에 음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나오거든요 한 두바리 작업을 하고 나면은 장갑을 끼도 장갑을 안 끼면 못 만집니다 여러분들 장갑을 끼도 장갑에서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통 몇마리 됩니까 여기에 지금 지금 다섯마리인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 네 마리 들어갔거든요 와 여러분들 고개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좋지요 여러분들 안의 빗대는 다 제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려갈때가 시원 신선합니다 해먹을때가 벌써 입맛이 다시 집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안의 빗대는 물을 끌고 조합 물을 끌고 물에 물을 끌고 물을 끌고 물에 물을 끌고 한 10마리 되는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줬고 있고 가자미 이건보다 묵는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촌놈이라서 못묵니까 다 버립니다 노치가 바다로 가뿌려 머리 땄는데도 원통피바다입니다 네 원통피바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장만하는것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발이 남았습니다 이제 세 발이 남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, 저래 하나 넣어놓은 깨밥듭 머리 쪽에는 내장 쪽에 하고는 전부 다 깨드려와서 다 뻗어 먹거든요. 여러분들 신경쓸 게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낚시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람들이 이렇게 원투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원투낚시 오늘 가자미 해는 실컷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일부 가자미 심해시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겁니다. 자, 저거는 심해시기고 나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실시로 또 여러분들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잠시만요. 자,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. 빠이 안녕. 다음 또 영상에 재밌게 또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이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